나는 이태석 씨 분이 나온 경남보도학교 학교 선배예요. 이태석 씨 분의 업적을 기리는 동상이 설치가 되었는데라고 그 동상 설치에 참여를 했습니다. 1, 2, 3, 4 2, 3, 4 3, 4 4, 5 5 6 6 7 8 8 9 10 11 12 12 13 14 14 14 15 16 14 16 15 15 14 15 14 15 16 16 15 16 16 16 15 18 17 18 18 이런 것을 아주 환영합니다. 열심히 해서 세계의 많은 가난한 나라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